아니 저 절대 뺏기면 안 돼 이거 그냥 나가야겠다 동간 뺏기면은 무조건 져요 결국에 져 아 그냥 창병이나 해야겠다 이것도 나름 세긴 센데 아 근데 제 거가 되게 구린 게 스킬이 쓰레기라 방통이 궁병 이끌고 오는 거? 그것도 괜찮았겠다 법정아 우리 정이 어딨어 정아 마초 이런 애도 안 되겠지 지나갔다구요? 아 정이 내 얼굴 까먹었네 아 너무 깜쳤나봐 아 시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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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하아 무조건 동맹 성공해야되고 저쪽은 어디로 갈거야 야 강요 여기 맞게? 이거 유비나 조조쪽에 동맹을 해야될 것 같아 아 씨발 내가 왜 마등땅이라서 혼자 봤지?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유비를 건드렸지? 어 잠깐만요 아 죽진 못해 여기는 절대 빠지면 안되고 병력이 그게 얼마 오고있다 그랬지? 아까? 6만? 5만? 6만? 아 6만? 6만? 2만? 6만? 성도를 막을 것 같고 아니 이 새끼들 이거 오토 어떻게 풀어요? 야 오토 어떻게 풀어? 못 풀어요? 아 설정이 자동 진출 아 방어 출출이 자동이구나 빨리 나한테 권아 줘 강의 퇴각해야 한다고 이미 나온 건 못 돌려보네요? 지금 여기 퇴수를 내가 하면 안 될까? 아 저기도 컨트롤 해야 되는데 동지 설정을 폐지한다고? 내가 타이어 고추인데 강의의 소속부터 바꾸자 여기 상용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리고 왜 강유 다시 왜 컴퓨터 됐어? 유야 아 이렇게 하고 여기 태수를 또 내가 해야 돼. 존나 복잡하네. 강유야 너는 돌아서 여기 지키러 와. 무조건 와야 돼. 너는 꺼져. 얼마 안 돼요 님들. 정확히 지금 23만 정도만 막으면 돼. 정확히 제가 23만 있거든요. 나 유비 포함해서 별거 아니네. 푸는다 푸는다 푸는다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일단은 감령 나가서 전술 잠깐만 철기 전술 먹고 너가 있죠 너가 있죠 일단 이동해 동관 수비 사기에요 아니 이거 안에서 막는거보다 일단 접역력은 나가서 한번 주차 보내는것도 괜찮거든요 다 기마병이고 청병 앞세워서 아직 이만이야 아직도 할만해 쟤네 아직 안먹어 아 앞에서 막으면서 조금씩 땡기는게 나 개사기죠?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막았어 이거 그리고 한번 더 밑으로 하면 그리고 다시 위로한다면 그리고 다시 위로한다면 감령이 좋아요 믹서기 믹서기야 믹서기 정조전술까지 때려주고 다시 밑으로 다시 밑으로 밀어버려 나와서 호응해 나와서 호응해 자 그 이 뭐 때려주고 도망치려고 그러죠 이거는 감명캐리다 이번 전투는 근데 아직 이제 2만 잡았거든요 이제 21만만 막으면 돼 이런 식으로 막으면 되긴 하는데 동반이 진짜 좋죠 동반은 진짜 말도 안 들리다 여기 못 들어요 나 사마의한테 20만만 박았어 아 뭐야 아 이거 한정 아니야? 아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애들 스탯 좀 보고 할만한가? 이거 여기서 철기로 막자 그게 맞는 것 같아 차라리 일로 빠져가지고 전술을 하나씩 쓰면서 빠지면 돼 아 뒤로 빠지는 것보다 통이? 잠깐만요 이거 어차피 일치 중단이라 등에 오고 있고 통이 지금 못 와요 병력이 2000밖에 없어 여기 안정 땅도 유비는 상용 쪽으로 오는데 아니 진구는 안 했고요 여기는 올 거야 그래서 동반이 정말 수비하기 좋은 땅이라 마등 부르자고요? 근데 아직 동맹 연장이 안 됐어 그 위 전투 여기서 최 1만 정도 잃으면 내가 다 막을 수 있거든요 아 2만 2만 2만으로 5만 막으면 돼 아니야 나도 아직 다 안왔어요 안되겠다 이거 위보 때려서 반씩 나눠서 싸울게요 차라리 등아 나한테 왜 그래? 등아 그 사람이라면 당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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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동맹 될 수도 있거든 일단은 옆에 보이는 것부터 치워야 돼 지금 회군하면 동간 뺏기면 안 되고요 이거 뒤에 한 5만 더 오고 있거든 빨리 와 야 불굴 용장이다 자 좀 더 들어와 아뇨 나 이거 싸워서 이길 건데? 쟤 절로 가도 돼 그리고 위보 동요 위보 교란 여기서 곽가랑 얘를 퇴각시킬 거거든요 아니요 이거 기동만 떨구는 게 아니라 사기랑 위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운빨이야 핫스톤 해야 돼요 자길님 별풍선 열길 감사합니다 방통 미안하네 이번에도 찬동하지 못했네 한 번만 더 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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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멸장 돌격 돌격으로 여기 밀어 그치만 그치만 내 원군 어디에 있나 그치만 이대로 쭉 밀고 뒤로 쭉 빠지자 아 근데 마등 그래 등에 등에가 왔구만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제발 싸워야 된다 방금 잘못 파고들였다 이거 감명 감명 스킬 때문에 애들이 중간에 껴버렸다 잠깐만 이거를 반대로 이용하면 이거 아니야 님들 얘네 오면은 믹서기를 안 아래로 돌려 그 다음에 다시 위로 믹서기를 돌려 지금 위치가 너무 좋거든요 믹서기 간다 와 이게 세긴 세네 진짜 그 강유가 도착하면은 할 수 있어 유야 빨리 와 지금 조조 갈리고 있죠 지금 병력 숫자 우리가 앞서 그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밀어도 되겠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이거 너무 사빈데? 타야 어디가니? 아 궁병 칠려고 역시 그 영화 너는 여기서 장영이랑 조조를 잡는거지 어디까지 가 돌아와 오 10명 족가 타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지금 타요 생각 조조군 군사수만큼 별풍이나 터졌으면 좋겠다 어? 이거야? 이리와! 내가 죽을래! 아 이거 되게 좋았는데 방금 믹서기? 아 근데 믹서기의 단점 거의 맵 끝까지 간다 아 서지른 우리인가? 이렇게 잘 되고 있다가 장이 저새끼 때문에 망했다 어 이거야? 안되죠? 필살기 써도 안되죠? 처형만 당하지 마라 밀어버려! 나이스! 아니야 또 와도 이길 수 있어 지금 너무 유리해 저 지금 상대 비록 8만이지만 여기 동관에서 지금 5천으로 3만 잡았거든요 그 중 하나 그 중 하나 그 중 하나 그 중 하나 그리고 이제 분략지원까지 쓰면 5코를 모아서 이 상황에서? 또 총 하나 그 중 하나 그 중 하나 그 중 하나 그 중 하나 나 그 중 하나 싶어 막 마등이요? 이거부터 막아야지 열정 돌격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자, 군략 지원이 정확히 잠깐만 구상력 600, 2000 이쪽에 넣으면 엄청 많이 되거든요 이게 부상병도 많이 회복되고 저게 진짜 좋은 스킬 중 하나거든요 이건 역전을 했는데 상용은 어차피 비워놔가지고 상관없긴 해 아 유비놈 진짜 귀큰 도적놈 이거 아예 위로 쏘는게 낫겠다 어, 끝낼 수 있는 애들부터 확실히 끝내서 사기를 떨궈놓게 쌀피부터 제거하면 이게 사기가 다 떨어지거든요 진짜 잘 맞고 있긴 하다 잠깐만 강이 오고 있지? 야, 유야 너 여기 수비해야겠다 그리고 아직 추가 병력 오고 있어가지고 이거 수비 오토 꺼놔야되는데 수동으로 막아야겠어 아, 저 도적놈새끼 저거 너 소속 어디야? 체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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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수 진퇴 아 그럼 모든 퇴수를 내가 해야겠다 일단은 에이아이가 너무 멍청해요 어? 응 아 그게 안되네 네 세게나 컨트롤 안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여기로 돌렸고 진퇴는 안정으로 강요도 안정으로 너도 이러면은 막을 것 같은데 이 맹달이랑 호진이 안정으로 잠시만요 이거 막으면 돼서 맹달 자동 호진도 자동 저거 수비 오토는 진짜 유리할 때 아니면 꺼놔야겠어 애들이 뒤지러 가요 님들 애들이 자살하러 가 좋아 이거 마등 막았죠 이러면은 32600이거든요 강요를 보냈단 말이야 진퇴도 보냈고 그럼 이제 나는 여기만 막으면 되잖아 아니야 강요도 위로 보내야 돼 잠깐만 여기 추가 병력이 더 있나 볼게요 끝이야 사실상 아 동맥 되면 좋은거고 아직은 확실하게 확실하게 막았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괜찮아 우리 1만으로 지금 5만 잡았어 5칸 상영 쪽에서 쭉 밀고 올텐데? 가자 밀어버려! 등에야 그 다음 위로 간다 와 진짜 마지막이다 이게 하우돈 아 근데 이거 조조를 죽이자 지금 성으로 못배요 위치때문에 아 얘가 위치에 좀 아쉽네 조조를 잡아서 적이 사기를 다 떨고 떨고버리자 돌아와 빨리 얼른 돌아와 어디까지 가 들어갔어 여기 왜 밖에서 싸우냐구요? 내가 기마병이 있습니까 창병이 있습니까 안에서 싸우면은 불리하니까요 지금 갖고있는게 경궁병인데 그게 전혀 없지 전법 자체가 제가 기병이 더 좋았구요 와 이거 진짜 마지막인가?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그럼 성벽바로 밖에서 싸우면 되는거 아닙니까?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있으면 전법을 쓸 수 있었잖아 저기 이게 있든 없든 아까 전법으로 이등 많이 봤잖아요 그냥 죽어도 돼 얘는 죽어도 돼 와 근데 진짜 많이 잡았다 정말 최소한의 병력으로 엄청 많이 잡은거에요 이거 지금 2만으로 한 10만 잡았거든 조조근 이거 장수팔이라니까 강요 아아악 얘네만 적용되네 요기 아예 쌈싸서 밀어버리자 와 이 스킬이 제일 사귄거 같애 상용어줘야돼요 상용 비워놨어 왜그러? 입석이 너무 탓이 아닙니까 인석 다.. 쟤 인덕이죠 아 근데 이러면 뭐해 아 이래도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잘한건 맞는데 아직 상용 너 일루와 이리로 오라고 바까부터 잡아 등에 이렇게 밀자 와리가리쳐 이걸로 밀어버려 아아악 지금 이시간 기큰새끼 슬슬 이 전쟁에 발빼면서 두툼수 칠준비 빨빠방 또 크 진짜 헤치웠나 이게 마지막인가 ㅎ 다시 내려가 와.. 공격 줄어드네 속도 봐 좋죠 해치웠놔!! 이게 진짜 마지막인가!! 부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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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끄을 아닌가!! 이게 진짜 마지막인가!! 이게 찐찐찐찐막인가!! 아이 걔네 언제 끝나? 도저히 끝이 없어 아 근데 이기긴 할 것 같애 이 돌격이 개사기야 아니 AI도 잘해요 3화의 하는 거 보셨어야 돼 새벽에 그 새끼 미친놈이에요 동반 수비하는 거 보는데 와 강요 야 맵 뚫컸어 강요가 사라졌어요 아니 그대로 맵 밖으로 나갔는데 분명히 한중 소속에 있는데 지금 복귀 중인데 어 잠깐만 아 병력이 상용 병력이라? 그럴 리가 있나 여긴 막을 것 같죠? 대충 야 동맹 족가라 그래 동맹 하지마 이 전투가 마무리 되면은 마등도 내꺼니까 마등도 내꺼니까 아 사마이 존나가고 싶다 사마이 사마이 언제쯤 마음이 풀릴까 갑자기 기분이 울적해졌어 이 전투에 확신이 안 드는군 이 전투에 확신이 안 드는군 상용 땅을 뺏겨서 왠지 뭔가 모르게 우울해졌어요 아 병력 줄어든게 아니라 강요가 병력 뺐어요 아 강요 병력이 상용병력이여가지고 빠졌다 님들 이게 상용치 13 오면서 병력이 도시에 종속되게 바뀌었거든 와 녹인다 이거 이 스킬의 단점 너무 멀리 간다 이겼지 당연히 한 번 더 가라 믹서기 도깨비 방망이야 고맙다 마지막 하우돔만 잡으면 돼 이게 마무리 되는 것 같고 와 조조 20만 막았으네 인들 여기 3만으로 지금 아 문제가 생겼네 유비 때문에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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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vatar Mus bess 고맙다 고맙다 그 årt 진새끼인가? 이거? 아! X밥이야 님들! 공격력 방어 보이시죠? 도적단이에요! 도적단! 수준 개떨어짐! 곽회빼면은! 아! 여긴 X밥세다! 여기 딴 데 가네! 애들은! 여기 애들은! 저 도적단 정도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어. 아니 이거 이기고 조조랑 동맹을 해야지. 조조가 너무 약해져 있잖아. 천하삼분지기로 가야되요. 모두의 밸런스가 맞아야된다고. 와 군량 치고 개사기 같아. 와 군량도 이렇게 늘어나네? 여기도 힛 한번 해줘야겠다. 아 다같이 오르는구나. 님들 나 병력이 더 늘어난다. 싸우면 싸울수록. 부상병 회복 때문에. 이걸로 바삭한 성격을 잡아냈는데? 제 대신의 삶에 주지자의 삶을 잡아냈어! 자세하게 공격을 잡아냈어! 좋았어. 또 올려야 되겠다. 이리와! 새끼들아! 빨리끝내야지. 빨리 끝내야지. 자 병력 6마리 됐어요 저 병력 늘어난다 그 스킬 쓸 때마다 얘가 좋네 양호 제가 스킬이 되게 좋네 아 근데 이제 회복 안된다 부상병이 아니라 이제 애들이 사망했다 대간도를 한 명 줘야겠다 대간도를 한 명 줘야겠다 아 무력 오르는데 방빈을 줘야겠다 이제는 오토 돌려도 이길 거라 오케이 하우돈 보냈고요 자 결과 여긴 막았는데 자 한중으로 가야되요 조조도 어차피 딴 데 가고 있어 군량은 어차피 말 지나면서 채워지고요 자 여기 마등 아 우리가 3만 1000인데 장위 쪽을 안정으로 보내주고 왕인은 해산을 해야겠다 지금 그리고 안정 쪽에서 일로 조금이래 출진을 해 괜찮네 아 왕이 복귀하자마자 바로 뛰면 되겠네 강요 여기 있어 근데 지금 나올 필요는 없어 잠깐만 유비 여기 퇴각시켰고 여기만 막으면 되네 도적놈 한팀 퇴각시켰거든요 그 여기서 싸우는 게 존나 유리해 이게 군악대라서 일단 여긴 막은 것 같고 와 이걸 막았어 일단 지금 이거 비빈 거죠 그리고 지금 동맹을 조조한테 빨리 보내 가우 너가 직접 가 초기 고난이 2%지만 조조랑 동맹을 해 그 다음에 마등을 죽이는 거야 2%는 확률이 아니에요 저건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린다 뭐 안될 수도 있고 그리고 견의가 크고 있네 아 사마시 하나 더 있어가지고 사마이 목을 못 빼겠네 의학소 상업시설 좋지 상업시설 좋지 어차피 묻었다 수비할 것도 아닌데 온다 온다 관우랑 관운병 황충 온다 어 근데 지금의 관우는 그렇게 세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만큼 부장이 별론가 강유 강유 나와야 된다 강유 등춘 동탁 상업시설 도 thieves emergency Inserate 방금 포장 또 États The First Okay Sometimes 네 그거 군만이었어 아시코말리 마시다 하.. 병력을 뺄 데가 없다 님들 여기는 막은거 같죠? 아까 장위 보내가지고 자 이제 여기만 막으면 되지 육만? 하.. 하.. 선물 한쪽 내줘야겠다 이거 안쪽에서 싸워야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게 없네 전략을 못 박았네 잠깐만 여기 들어가있어 체력차? 개꿀인데? 오케이 마등 퇴각시켰구요 마등은 빠졌고 마등은 빠졌고 하.. 잠깐만 얘네를 밀 수 있을까? 공력이.. 8500에.. 16000 아니 이거는 직접 지휘 아니면은 밀기 힘들 것 같애 음.. 지금 이 병력으로 못 이겨요 사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귀한 병이 34800이야 얘네를 5만을 잡아야 된다는 건데 불가능하고 싹 다 일단 해산시키고 그리고 마등 치는 것도 저거 일단은 동맹이 완료가 돼야돼? 동맹이 완료 어? 같은 통소리면 화웅도 쓸만한데? 등에는 할게 이제 많을거라서 이거 막겠다 님들 막은 것 같애 자 여기 성문 좀 먹어놔라 아 이리 안해봐 시작 도망가 도망가는 도망가 이거 줘야되는걸 어쩔수 없고 저기 28000 자 지금 공기 책잘 젓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등 따윈 오압지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허허허 도움둬요! 도움둬요. 전군! 저에게 계속해! 무조건 안해서 싸우자 와 개꿀 사기 떨어지는건 어쩔수 없어? 저기 부서지는거라 어? 운제타고 올라오네? 괜찮아 이러면 각계격파 할수있어요 자 각계격파를 하자 이렇게해서 상추! 자식아 아냐 어차피 궁병 없어서 성문은 못시키구요 여기서 결사지휘를 떼줘 이게 진짜 좋은 스킬이거든요 자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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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단점이 병력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긴한데 엄청 세져요 스팀팩같은거야 유언 멸망했구요 이거 이거 성문은 무조건 버틸거고 이 안에 있는 애들은 성문이랑 교환하는거지 여기 안에 있는 애들 다 죽을겁니다 다시 문제를 저렇게 올리게되면 물론 성문은 뛰어나올수 있지만 다시 못도라가요 반우 직궈놨죠? 공프리인가? 아니죠 직관이죠? 아니죠 다시.. 뭐지.. 하.. 다 막았다 진짜.. 아 근데 사용땅 하나.. 준건 아쉽긴 한데.. 그정도야 뭐.. 누가 다 맞았다 진짜.. 아니.. 상담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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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이제 관우의 군심만 조심하면 돼 이거 분명 삼삼 먹으면 되겠다 어차피 뒤에 지원도 잘 못하잖아? 믹서기? 무합형 승인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겼따 이거 하나씩 들어오게 한 다음에 족취자림들 들어와 아 관우네 굳이갓 굳이갓 関軍長の分戦慄と共にしれん! 行くぞ! 関軍長の分戦慄と共にしれん! 勝ち込まれました おまかせやべ 我が信念その身で知りなさい ごめっちゃ勉強する 間に入っているの ? 輪郭に戦慄ということは、 これは人間の間助けがありました 頑張りと仕事がありました 한 1만으로 막았죠? 아까 5만 6천인가 그랬으니까 아 한 9천 한 1만 3천으로 막았다 근데 부상병이 많아가지고 크게 막 그렇지 않았어 됐다 20만 막았구요 이제 여기도 막았구요 야 여기 오지게 지어놔라 어 잠깐만 군악대 위에 군악대 지었다 모병 신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파괄량 줄였다 진짜 이건 짚지 5바퀴가 기다 내 마등 조져야죠 아 범죄오오오오오 아 우, 우리 정아 데리러 갈께 이거 나는 해산하고 여기도 싹 다 해산시켜 저기 양양 갔다가 큰일날 것 같아 지금 손받아다는게 되게 많아요 님들 일단 애들 태수부터 임명해야되구요 지금 급하게 하느라고 모든곳에 태수가 나거든 자 일단은 금성태수 화홍 그리고 안정태수 이유 천수태수 잠깐만 이거 나 군단 신선 안되나? 안되나 이거 그냥 강요한테 짬 시키면 알아서 나와 놓을텐데 모든곳에 태수가 나네 자동태수 자동태수 맹달 여기 태수는 동탑 장안태수는 강유 한중은 내가 볼게 자 그리고 무장 비율을 보자 3 10 19 9 10 자동에서 3명만 뺄게요 나 지금 여친하고 데이트 취소하고 이거 보고 있다 좋옥나 재밌네 오젓다리 지려다리 추석동안 이거 클리어 못하면 좋겠다 아 헌칭이 좀 있으시네요 그리고 자동쪽에 있는 애를 어 여기에도 다시 좀 더 이게 제가 아직 군단을 못 만들어가지고 아 일단 여기도 좀 그래 이거 군단 있으면은 그냥 짬 시켜버리면 되는데 자 이제 지금 동맹 이거 완료되는 대로 가우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여기 칠게요 여기 치다가 퇴각하면 너무 손해라서 조조 사망 직전 아니냐고요? 와 내가 몇 명을 잡았는데 동력이 아직도 나와? 저 한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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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혹시라도 오 이 품을 빼와? 오케이 입시 탈출 나 어디 가요? 오케이 법정 법정 데리고 왔다 님들 잠깐만 관직조 한 번 싹 다 내렸다가 올릴게 아 맞아 충성도 관리해야 되지 10개 감사합니다 10개 감사합니다 아 그래 양주마를 내가 우리 법정에게 주겠어 아니다 아깝다 한 번에 몰수 안 돼요 무조건 하나 시켜야 돼 막상 주려고 하니까 좀 아깝네 개국공신? 누가 그래요 연애는 친밀도만 올라 제가 지금 진짜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맞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인터페이스가 구려서 이씨? 이씨? 빼와 좋지 체중 넌 거기서 살 거야? 테스 누구냐? 동타? 빼 인마 이 새끼 군량만 축내잖아 나 돈이 왜케 많이 늘었죠? 오경 괜찮군 마등이요? 이따 동맹부터 완료되면 그때 바로 갈 거예요 모병신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잠깐만 종이 왔다고? 아 개설렛네 짜퐁이에요 짜퐁 짜비야 짜비야 유비가 왔네? 귀큰 도적놈새끼 이거 여럿일까? 삼아서 아까 너 나 배신 때린 새끼 아니냐? 왕기? 아 근데 은희를 얻긴 하거든요 진짜 위험한 때 유비한테 한번 빼달라고 할 수 있긴 해 은희가 있으면은 아까처럼 아까같은 상황이 한번 더 온다면 그래 주자 주씨? 빼와 목만 보내자고? 안돼 야 나한테 감정 있다니까 방통 너가 가봐 아 자식농사 애들이 언제 이렇게 컸지? 자유분방도 좋은가? 야 안빼는건 버그인가요? 스키 왜 안빠져? 체주 쟤 언제까지 저기있어? 아니 얘 오토에요 그냥 동타기 빼놓은건데? 대비 너 어디서 왔니? 체주아 천수? 천수에서 왜 여기까지 왔어? 천수에서 왜 여기까지 왔어? もう一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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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勝負! ソフトは何かもしれない もう一つ... 報告を扱っております 회의 이따가 할게요 조조랑 동맹 끝나고 뭐든지 조조랑 동맹 끝나고 해야 돼요 땅을 먹는 거든 뭐든 뭐든지 지금 조조랑 동맹이 먼저예요 아 근데 저기 정말 개르카츠 같은 땅이다 벅력 진출도 존나게 힘들며 저런게 계륵이지 아 저기 뭐 걸려 그러네 저기 주자 서성까진 줘도 돼? 이씨 측을 왜 등호할 수 없지? 호준 아니 유비야 그냥 지가 오겠다라는데 왜 니가 빈정이 상해 하여튼 기 큰 도전은 무조건 무조건 유비님 유비님 밑에서 일하겠습니다 구지랄해야 된다니까 저 새끼네 자기 밑에서 일 안하면은 그냥 쓰레기에요 무조건 지가 짱이지 조조야 동맹하자 얼른 가오야 빨리 돌아와 보고 싶어 이제 제 안에 있는 애들은 제 지역 아니면 못 배워요 바로 옆 옆이거나 그것도 애들이 훈수를 둬 그런거는 아 차다 유비 올거같은 님들 이거 제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몇개는 애들한테 맡겨놓으니까 빡 빼와 애들이 나만 portrayed 나빠져 타요 2호거든 Ein b 아 Muito 얘가 제 wreak 다음 8 나 그때 내가 아니다 뭐지 만날때마다 뒤졌지 장임? 오! 되게 좋은데요? 장임? 출시빼우니까? 동맹 거의 다 됐다 와 이제 밸런스 맞아 님들 내가 이쪽으로 먹으니까 보이시죠? 유비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조조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오나라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원소도 여기 있고 천하원 5분찌개다 장재 좋지 장재 좋지 아 근데 문제가 냉포한테 이거 줄까? 100 만들 수 있긴 한데 아 존나 아까워 400원짜리 술 없냐? 그래 연애나 한번 열자고 아 마초를 주자고 아이고 100개 통크팽가에 너무 고맙습니다 충성 나아진 윤목을 부르는 거야 동맹 좀만 더 기다리면 돼요 85일 아 아 지성 정원 아기 볼게 많다니까 아기도 돌봐야되고 오 잘 커졌군 딸부자야 딸부자 다 딸이야 와 무력 천재?! 퉁설 올려 이제 더 만듭시다 그렇지 어 잠깐만 한중에 태수가 없었네 아깝지만 우리 부인들을 아 금성태수네 화연을 다시 불러와야겠다 아기 만듭시다 근데 이거 셋째 넘어가면 강제정관 수술 당하는거 아님 화연 아직 오는중이네 반대중 잠깐만요 어우 이거 너무 불편해 70대 인연들은 확실하게 높여야겠다 돈 벌리는 대로 됐어 아리에 언제와 가우? 야 동맹 할 수 있는거 맞냐? 놀러간거 아냐 그냥? 가우 배신하는거 아냐? 오 개 동맹! 뒤졌다 바로 회의 연다 아무나와 상관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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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관없는게 어차피 어 그렇지 이게 나오기 때문에 어 잠깐만 가자! 빠초 어디로 아 내가 병력 빼도 될까? 4만 천인데 동탁이 맞겠지 알아서? 동탁 3만 5천인데? 두질실리 칼림 100개 아이고 중계방에서 100개 통큰팽 가기 감사합니다 위에 있는 애들을 보내면 내가 병력을 못 내리는데? 잠깐만 병력이 얼마나 나오나 한번 출병 좀 때려볼게요 너는 다 부장으로 들어가고 진퇴 화홍 양임 고맙습니다 모병 신이닝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타요형 나도 아까 백길 샀는데 나도 퀵뷰죠 이정도? 여기서 그 다음에 안정쪽에서 자세히 고정 등련 설령 설양... 설양병 말고 설양병이 낫겠네 만천 만천 어부라 서량병 만오백 무도에서 고기님 감사합니다 아 님들 상욱씨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아이고 또 백개 통큰팩 감사합니다 님들 7만이면 될까 더 보낼까 조금 장안까지 빼자 아니 이정도 보내면 10만이거든요 40만 가야 된다고 아 그래 내가 갈게 그러면 13만이거든요 제가 직접 가고 이러면 집결지를 정해야 돼 저기로 가면 무조건 나올거란 말이지 와이프 빼자고 안심 semi 야 너 부자 하나 붙여줘 길 시 어디 우리가 지금 무척 총 13만이거든? 가고있어 근데 저거 방통 말 안들어주면 삐지거든요? 진짜로 막 친밀도 떨어지고 그러거든? 동지 3명인거 동지는 처음부터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풍발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퍼져있어 할 일이 많아서 차홍 average 적 å마카세,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, 그지 확인 acredite 오오오오오오오, 오오오오오오오 강요야 우리 먼저 갈게 식량할까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,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광유야 그냥 와 아 그냥 와도 돼요? 사기 관리 안하고 와서 이기면 사기 오르니까 좀 더 좀 더 그렇지 성력 한 번에 터졌죠 성력 한 번에 터졌어요 엘리전한다고? 나 여기 추가병력 왔는데? 나 아직 강요도 안왔는데? 나 아직 강요도 안왔는데? 난 이 버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버전에서 계속 잡아봅시다 무너자! 계속 계속 잡아봅시다 알았다 너희들! 너희들이 다 보내줘 응 응 너희들 너희들 내 삶은 시러시아 아하 아하 오 마카세 오 마카세 오오라 오오라 오 마카세 오 마카세 오 모이시는가 와 근데 마취 드럽게 한 중이네 오 마카세 오 마카세 아 dela 아 근데 병력 너무 많이 보냈나봐 님들 어 나 너무 과다평가했다 마초를 고 Alejandro 내가 아까.. 아직도 내일 중국에.. 그.. 황건적이라고 생각했어 그때는 이렇게 보내는게 맞아 이따가 보 doct... 보너지 못한 걸까? 신난다! 말할 줄 알았으니, 잘한다 ㄱㄹㄹㅇ 그.. 급격 왜... 크핳 야, 마블룩 어디가냐? 다시 집 찍히러 오는데? 와, 근데 이거 아까 토둔, 토둔? 그게 너무 쎘다 홀로 한 1만 잡은 것 같았는데 아까? 그래도 안전한 게 좋지 아니 아마 한 번 더 싸울 거예요 뭔데 사기가 있다구지? 이럴 때 고무가 있었더라면 그, 아마 뒤에 있는 애들은 그거, 직접 컨트롤이 안 될 거예요 열 부대까지밖에 안 돼서 가긋스쿠 가긋스쿠 네 진심으로 마무리 아니요 그 강유 사기 회복을 함부로 쓰면 안돼요 왜냐면은 병력이 줄어들거든 그래서 싸울 때 쓰는 게 나 정란아 어떻게 타는 거야 자 백도어? 해봐! 바로 돌 떨어지니까 아 이거 면모 걸렸더라 남은 한참! 내 힘은 안겼네 와 마초랑 감령이랑 붙는다 님들 와 이거 볼만 하겠는데? 우리 감령도 되게 잘 컸거든? 그렇지 아니 몰라 이거 흔들기 당하면 박힐사 공격 때리고 박힐 와 이겼다 와 박힐사 공격 박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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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aracter 마대의 등용 화면을 맞춰도 되겠지? 방덕은 이미 누가 나가있고 맞춰도 누가 나가있군 다 듣겠다 이거 귀한 병 18000인데 다 듣다 얜 뭐하는거야? 유비 오고 있니? 여기 뒤쪽에 벅력을 싹 다 빼면 안되겠다 님들 무슨일이 있어도 일만씩은 남겨야겠다 방덕 조쳐 사마이 겁나 죽이고싶은데 천하가 나를 손가락질 할거야 수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정이랑 근무 쪽에 커맨드 2개 짤이 중신없는거야 네 잠깐만 방금 지강대왕 왔다갔잖아요 그러다 천수 쪽 무장 어떻게 된거야 생각해보니까 아 알아서 다 피시네요 아 저기 무위에 있는 애들은 빼내야겠다 우리의 경우도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아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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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마의 탈출했다 아 죽일 거 그랬나? 아 존나 불안해 탈출하니까 개새끼 저거 아 사마의를 죽이면 제쪽에 있는 막 사마의 애들이 그 그거 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마등은 저 말은 맞춰줄 거거든요 사연님 저 충성도가 79라 QQ가 필요합니다 tte원 뼤 ChrysAS 마entes 대결 사마읏 사연의 사마읏 생 아 저런 애들이 써먹는다고 네 아우 나 이 시간이 제일 힘든 것 같아 애들 충성도 올리는 거 아니 왜 이런 거 주면 충성도가 오르는 거지? 마치 별풍선 받으면 충성하듯이 그런 건가? 둘 다 효과 없네 드럽게 못하는 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계절마다 충성도 올리는 애들 중 신 써서 충성도 자동 관리하자 잠깐만 임무창 하나 둘 자 내정 아 내정을 잘하는 애들이 없네 저 방통을 갈고 얘 얻나? 충성도 올리는 애가 없는데 나는 근데 내 강이 어디 갔냐? 내 강이 어디 갔냐? 잠깐만 내 강이 어디 있죠? 아 태수라서 아 태수라서 야 장안태수 앞으로 영이 너가 해 아이 통화 너가 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중신으로 강유가 와 그럼 되죠 근데 그리고 저 이거 바꾸라고 하는데 중신 중신 내정 두개짜리가 있나? 군사밖에 없는데 방통은 근데 중신 특성이 군사 중신이라서 아 내정을 마량이 하면 된다고? 마량 어딨어 량이 하니 예 군사인데 군사인데 내정이 없는데 님들 어 군사 중심 방통으로 해야 된다고? 아 그 강의로 하라며 아니 나 이거 어쩔 수가 없는데 임무장 저렇게밖에 안되는데? 지배도시야 더 많은 세력 사섭군 탈고추군 나 처리? 자 와 영창갔네 지금 사섭군 저기 먹기 힘들거다 존나 힘들거든 저기 근데 저기가 존나 문제가 뭐냐면은 먹어도 출진을 못해요 여기서 여기 가려면 한 200일 걸려 한 반년 전에 출발해야돼 여기 좀 붙고 있는데 아 근데 내 강주를 진짜 먹고 싶거든 여기랑 여기랑 여기서 오겠지 생각 좀 해보자 저 봉사요? 많아요 아직 귀환중이야 애들 조조랑 동맹이에요 일단은 마초 이런 애들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게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와 삼아이 제외한다 안되네 잠깐만 목을 베야겠다 지금이라도 빨리 님들 님들 아 ㅅㅁ 아까 뵀어야 됐네 아 ㅅ 죽였어야 됐는데 이거 자식농사 다 쓸모 없습니다 땅 하나 더 먹는게 이득이에요 알아서 잘 큽니다 요새 애들은 보이시죠 알아서 이렇게 쑥쑥 커요 술먹여서 동지하자고? 기다려봐 아 상황이 존나 까칠해가지고 잠깐만 얘 어딨는데 한중? 내 땅이긴 한데 한 번 가볼게 저대로면 유비한테 간단 말이야 나이스 방덕 방덕쿤 마초는 등용중이야 아마 곧 될거에요 믿을만한 녀석 보냈으니까 사마이 저 나를 싫어하는거를 내가 없애보겠어 우리 마이 술 좋아하니까 연애를 연애에 불러야겠어 너를 내 남자로 만들겠어 마이 제 아이는 못뵈요 제 아이는 못뵈요 잠깐만 아무리 싫어해도 친설을 써주면? 야 정아 야 정아 아 아 방덕 아니 방덕 아니 방덕이랑 방통 이어주고 등에랑 법정 이어줘야겠다 너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내게로 우주를 건너 내게로 우주 I'd like to come over to me 너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내게로 날아와줘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마 자